골든 부트 손흥민 몸값 500만 유로 하락. EPL 공동 10위. 박지원 기자. 2021-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의 몸값이 하락했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포 마크트는 15일 2021-22 시즌이 종료됨에 따라 EPL 소속 선수들의 몸값 최신화를 완료했다. 손흥민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개막부터 엄청난 득점 행진을 이어갔던 손흥민은 노리치 시티와의 최종전에서 극적인 멀티골을 폭발하며 골든 부트를 차지했다. 도합 스물 3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으로 올라섰다. EPL과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에서도 높은 위치를 점했다. 손흥민은 2015-16 시즌 EPL에 상륙한 뒤 7시즌 동안 93골을 만들어냈다. 이는 EPL 올타임 랭킹 38위다. 토트넘에서는 EPL 기준 케인, 테디 쉐링엄 다음 3위다. 쉐링엄의 기록을 넘어서기까지 5골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가치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히려 소폭 하락해 아쉬움이 따랐다. 기존 8천만 유로로 평가됐던 손흥민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7500만 유로로 떨어졌다. 그간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손흥민은 2020년 10월 9천만 유로를 찍은 뒤 우아양 곡선을 그렸다. 2021년 3월과 6월엔 8500만 유로였고 2021년 12월엔 8천만 유로였다. 이후 이번에 7500만 유로가 됐다. EPL에선 탑10에 이름을 올렸다. 순서대로 공동 1위는 9천만 유로의 살라, 해리케인, 필포든이었고 공동 4위는 8500만 유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케빈 더 브라위너였다. 공동 6위는 8천만 유로의 데클란 라이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로드리, 베르나르두 실바였다. 그 다음이 손흥민이었다. 이 밖에 전세계에서 18위, 왼쪽 윙어에서 2위, 1992년생 중 2위였다. 한편,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였다. 디아스는 4500만 유로에서 6500만 유로가 됐다. 반면 로멜 루루카쿠, 라임 스털링은 1500만 유로가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한편,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선수는 루이스 디아스였습니다.